만들었..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아이디 똑같이 해가지고.. 뭐지? 아.. 지려버리네.. 아.. 일부러 시청자 아이디 따서 하고 그런다니까? 일부러 다른 아이디로 왔다가 다른 사람 걸로 따가지고 한다는 게.. 지려버리네.. 아.. 둔킬 갈게요.. 체력 봐.. 수정하고.. 55 정신이가 없다.. 와.. 자자자자.. 다음.. 이거 뭐죠? 파인트 어.. 되게 다른 방에서도 저래..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씨.. 똑같이 엠버도 붙어서 하는데 섀도우는 쉽고.. 엠버는 빡세지.. 후딜 차이지.. 이게.. 어.. 아.. 아.. 방마다 들어가서 매크로 돌리는 거지 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도 다 그렇다더만 또 들어보니까 다른 방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아이씨.. 아이씨.. 경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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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채널입니다.. iente- 바보 larg .. 서브나 이사 버려 이렇게 아 똑같아 아 내가 보다 섀도우 컨터를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지 지려버려면 이건 한다고 섀도우 컨트롤 아주 기가 막히다 아 섀도우 어어 이게 맞네? 하하 안 맞을 줄 아 이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딜을 못 넣었어 방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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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약간 엠보랑 차이가, 후딜 차이가 좀 심한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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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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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잘한다 와 너무 잘하잖아 와 이렇게 잘한다고 섀도우를 이렇게 앞에서만 딜을 한다고 역시 먼치 컨트롤 장난이 아니고만 와 지려버리네 이것이 바로 먼치 컨트롤인가요 그래봐야 보상은 아무것도 안나오르고 똑같아